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소녀시대가 단체로서 그리고 MC로서 3회째를 맞았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크게 크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앞으로 쭉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큰 음악인의 축제를 저희가 진행을 보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. 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쟁쟁한 한류 스타분들이 많이 나와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. 저희 소녀시대 일본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. 저희 앞으로 곧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인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지금은 소녀시대!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!